아, 뭐하시는 거예요? 아, 뭐하시는 거예요? 아, 뭐하시는 거예요? 아, 뭐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이트릭스 걸 박효빈입니다. 저는요, 다양한 CF를 했었고, 그리고 화랑단사 마루라는 드라마를 찍었었습니다. 저는 91년생이고요. 그리고 현재 천천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오디션에 응모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의 활발한 모습과,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제가 혼자 교복을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독특해서 뽑아주셨던 것 같아요. A3X 촬영을 해보니까요, 정말 촬영했을 때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인형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재미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촬영했던 것 중에서는 정말 제일 재미있었던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학교 때문에도 그렇고, 방송일 때문에 그렇고, 컴퓨터 자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게임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배경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모험감 있고, 더 흥미진진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픈베타 1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때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에이트릭스 걸로써 많은 홍보도 할 거고, 그리고 많이 활동도 할 건데요. 정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디스스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